자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한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실 꼴닷컴의 김현민 기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알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축구분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1타 1타인데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원래 이제 달스와 누구 콜라보 하는데 그냥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아무개님하고 그러면 티아고 알칸타랑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아 근데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티아고 알칸타로도 약간 김병만님을 닮으셨습니다 이게 야끈이 그죠? 근데 축구는 진짜 도사예요 그렇죠 자 일단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대비가 그야말로 임팩트였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첼시전 얘기는 많이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기사로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경기에서 후반에 45분만 뛰었으면 해도 75회 패스를 연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오프가 프리미어리그 데이터 수집한 이래로 가장 최다 기록 45분 기록으로는 45분동안 75회면 어느정도를 해야 되는거요? 모르죠 뭐 거의 계속 얘 넘겨줘야죠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패스 시도 횟수는 82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횟수만 미쳤네 그러니까 더 많이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90분 후 환산하면은 164회 그런데 이 패스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센터백이나 골키퍼 둘이서 왔다 됐으면 아무리 패스 많이 하면 뭐해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가 56회로 이건 이제 풀타임을 뛴 다른 선수들보다도 많아요 45분 뛰고도 아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 뭐 더 많이 경기 뛰거나 풀타임 뛴 선수들도 있는데 모든 선수 제치고 45분 뛰었는데 상대 진영에서도 저렇게 최다 패스를 기록했다 거기다가 패스의 구질 이런것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깥발, 인사이드, 인스텝 다 나오더라구요 원터치 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로빙 패스 아 맞아요 그 티아고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로빙 패스거든요 로빙 패스를 할 때 보면은 추떡 전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수비 막 6명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것도 있어요 이게 독일 쪽에서 나온 그 통계 중에 하나가 패킹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패킹이라는 통계가 어떤거냐면은 상대 수비를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냐 패스가 이걸 얘기하는거에요 어떤 의미에요 그게? 질적인 부분들을 보는거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별로 없는 데서 그냥 자기네들이 왔다갔다 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전진해야 되는거죠 수비수 사이를 딱 지나가는거 네 근데 이게 몇명 수비수로 몇명을 지나갔냐 수비수들이 왠이 라인을 치고 있잖아요 사이패스 네 4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4점이 포인트가 되는거고 해가지고 이게 높을수록 되게 높게 보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다 패킹? 패킹이라고 하거든요 독일 쪽이 보니까 그런 통계를 되게 다양화시키더라구요 요건 지금 제가 보니까 옵타의 어떤 되게 디테일한 자료를 직접 갖고 온거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티아고의 패스 관련된 수치들인건데요 첼시와 경기 때? 네 아 한경기 그 45분 뛰었을때? 그래서 아까 그 90분 환산했을때 164회라고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롱패스 성공률이 83.3%거든요 롱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이 패스 방향인건데 네네네 패스 방향이 이제 전진패스가 32.9% 그리고 오른쪽으로 29.3% 왼쪽으로 31.7% 백패스는 6.1% 딜은 별로 안했네 그냥 백패스 거의 없고 좌우가 상당히 균등하게 나가죠 그러네 위 좌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볼 배급을 가채롭게 균등하게 해준다는거죠 아 이제 저기 위아래 나와있는거는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88.9% 그리고 이제 수비 진영에서는 94.7% 자 그러면 요게 얼마 사실 이것만 보면 다들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선수와 좀 비교해줘요 예 그건 리버풀의 이제 다른 미비더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선수와 비교해드려야지 이게 아 높구나 이거 누구껍니까? 네 롱패스가 빵이에요? 누구예요? 바이날 둠 아 바이날 둠 바이날 둠은 이제 롱패스 1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했구나 일단 시도자체를 네 시도자체를 거의 안해요 바이날 둠은 왜냐면 자기가 전진을 하지 아 패스를 롱패스 직접 돌놓고 막 사이공간 빠져들어가니까 짧게 패스만 주고받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백패스가 21.2%나 되죠 아 네 그리고 전진 패스는 18.2%밖에 안되죠 야 그런거 보면 알칸타라가 확실히 높네요 네 근데 이거는 핸더슨하고 비교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리버풀의 심장인데? 핸더슨이 그리고 전반전에 거기서 나왔었죠 이게 핸더슨입니까? 네 핸더슨은 백패스는 어쨌건 티아고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앞에 송스트로보다는 적은 편이죠 하지만 이제 핸더슨의 문제는 오른쪽이 많다는 거죠 한쪽으로 약간 좀 지우친다 왼쪽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노드 쪽으로 많이 준다는 거죠 패스 그리고 핸더슨의 평소 동선들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자주 빠지잖아요 그래요 실제 플레이할 때도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크로스 올리거나 할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오른쪽이 자기가 익숙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핸더슨은 물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고 리버풀 우승하는 데 심장이었는데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지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알칸타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칸타라 진짜 알칸타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백패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축파구라고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알칸타라는 이미 검증돼서 온 선수잖아요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을 또 받고 이럴 선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워낙 잘했으니까 뭐 2013-14시즌에 바이든 미넨에 와가지고 7시즌 연속 분데스위가 우승했고요 몇 시즌 우승했었고요 이제 포칼 우승 4회 이게 독일의 FA컵인데요 그리고 이제 슈퍼컵 우승 3회 그리고 피파클럽 월드컵 우승 2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죠 이미 뭐 독일 내에서 이미 검증받았던 선수다 그런데 이제 티아고가 150경기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118승 19무 13패거든요 뭐 막 이겼다 그래서 이제 승률이 79%인데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 역대 150경기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1위 2위가 이제 로버인 거고 76%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뛴 스페인 선수 역대 최다승 118승이 합의가 111승이요 합의가 웬만한 거 다 갖고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잠깐만 왜요? 이 기록이 옵타 기록이 다 바이예른 선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예른이 8년 연속 우승이잖아요 이게 유래가 없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분데스리가가 3시즌 연속이 최다 우승이었어요 항상 3시즌 우승하면 그게 왜냐하면 바이예른이 대부분 월드컵 독일 대표팀 선수들의 중심이잖아요 월드컵에 나가면 지쳐가지고 그 다음 시즌 망하고 아 한 번씩 그래서 3시즌 우승하고 4번째 시즌 망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거의 있어 왔어요 월드컵 가서 힘 빡 빠져가지고 3시즌 망가지고 그것도 없어 이제 그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역시 패스마스터는 여기 뭐 그 전에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2004-05 시즌부터 이제 옵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분데스리가 선수들 중에서 알칸타가 90분당 폴터치도 1위 그리고 또 이제 90분당 패스 시도도 1위 아니 근데 알칸타가 이렇게 잘했어? 네 이렇게 잘 썼습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부상이 워낙 많았었고 일단 초창기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초창기 때는 공격한 밑피더에서 뛰었어요 약간 좀 공격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6번 롤 갈수록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펜 밑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롤을 했다가 이제 뭐 안첼로티 그리고 하인캐스 이렇게 버치면서 서서히 내려왔거든요 서서히 내려오면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통계들이 조금 나올 거긴 한데요 공격적인 재능과 수비적인 재능을 동시에 같이 그럼요 이건 또 뭐요 이건 이제 세컨드 어시스트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줬던 그 직전에 패스했던 지난 시즌에 티아고가 도움이 하나도 없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골만 3골이었고 도움이 없었는데 얘가 도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그렇게 어시스트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점이 되는 패스트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컨드 어시스트라는 게 어시스트 바로 전 패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티아고가 로빙 패스를 넘겨주면은 거기서 이제 밀러가 받아가지고 밀러가 패스를 내주면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밀러가 21도움으로 그 분데스리가 넘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최다 도움을 기록했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은 바이에른 미넨 내에서죠 이 기록 자체는 바이에른 선수들만인 건데 아 그렇죠 예예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 전체에서도 1위하고요 티아고가 아 세컨드 어시스트가 어쨌든 당연히 뭐 분데스리가 전체에 1위면 여기도 1윈데 하긴 뭐 민넨에서 1등이면 그렇죠 분데스리가 1등이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패스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못하는 게 뭡니까 공격한 미드피더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 처음에 분데스리가 왔었을 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뭐 마르세일턴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거든요 라크로케타도 하고 막 그런 드리블로 더 화제가 됐었는데 드리블 능력도 워낙 뛰어난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90분 환산했었을 때 경기당 드리블의 수가 4.22회로 분데스리가에서 최다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드리블한 지역들도 보면 저기 이제 공격 진영 이런 데서도 아 그러니까 저게 그거잖아 박스 안에서 2 슬러시 2 있는 건 뭐냐면 2번 시도해서 2번 다 성공했다는 거고 그 바로 밑에도 4 슬러시 4는 4번 시도해서 4번 오른쪽에서 2번 시도해서 1번 5번 시도해서 5번 다 그러니까 공격 파이널 서드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도 다 성공해 드리블하면 무엇보다도 뭐하는 친구야? 드리블 성공률이 86%입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아니 이럴 수는 있잖아 드리블이 센터백이야 아 거기서 그냥 자기가 혼자 드리블해 그런 경우는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리블러라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드리블 성공률이 50%대 이렇거든요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이마르나 이런 친구들은 워낙 많이 시도하니까 근데 티아고도 드리블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거든요 왜냐면 분데스기가 선수들 중에서 최다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유리몸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쪽 부분 유리몸이긴 합니다 그것만 극복해드리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격형 미드피더 이랬을 때 드리블을 많이 치다 보니까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리블을 치면 수비수는 당연히 와가지고 뺏으려고 당부거든 근데 지금은 이 선수가 수병 밑에 내려오면서 볼을 그냥 원터치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상 빈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이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높은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수비의 밀집 상황이었고 그래서 드리블도 많이 치니까 컨택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6번 롤 혹은 뭐 예전에 뭐 필릴로의 상징이죠 좀 아래에서 아주 쉽게 쉽게 볼을 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리몸이라고 하는 것도 좀 옛날 말이 될 수 있다 아니 뭐 지난 시즌은 부상은 인기는 했었습니다 빈도가 좀 줄었다 옛날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패스도 우리 쫙 얘기했지만 정말 이 시야 다 얘기했지만 드리블도 어마어마하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드필더들 군대스가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다 유럽 모델 리그 미드필더들의 이제 드리블 얘기인 건데요 50회 이상 시도한 선수들 중에서 어쨌건 티아고가 지난 시즌 가장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71회 아 그러네 토마스 파티가 49회 그 다음에 코바치치가 70회 성공률은 토마스 파티가 높은데 횟수가 너무 적다 적으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올라가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유럽 5대 리그도 확장해도 미드필더 중에 하여튼 성공 드리블로 했으면 최고다 그런데 더 골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통계 태클 이런 통계 다 찾아봤었는데 티아고 알칸타라로 하면 아무래도 패스마스타나 축구도사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할 때 정말 대박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사실 티아고 알칸타로는 수비력도 좋잖아요 2018 그러니까 사기 캐릭이거든 사실은 하인캐스 밑에서 조금 더 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인캐스가 굉장한 감독인 게 선수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되게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약간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코망이 예전에 마무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드리블만 혼자서 드리블 돌파만 하던 애였는데 그래서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하인캐스가 딱 그래가지고 땅 보고 공찬 애들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스탯이 올라갔었고 하메스도 하인캐스 밑에서 수비력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티아고도 이제 하인캐스 밑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게 제가 볼 리커버리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회복 횟수가 9.9회이고 90분 후 환산했었을 때 그리고 태클 성공 횟수가 2.7회 태클을 바이레미넨의 지난 시즌 때도 보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말 잘했는데 그렇죠 티아고 할콘타로도 많지 않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가 2.4회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률이 55%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합 승률도 이 선수가 64%여가지고 미드핏 어두지 중에서 1위가 써요 숫자를 숫자를 숫자가 한번 머리 들어와요? 그냥 뭐 보다 보면 기억이 나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짬짬짬짬 막 있잖아요 그 저 저 전체적인 건 저 반경인 거고 그 좀 짙게 되어 있는 거는 움직임의 반경을 얘기한 거고 저렇게 많이 커버한다 그리고 저 점점점점은 저 그러니까 이렇게 글라데이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저거를 그림자처럼 돼 있는 게 네 거기가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움직이는 반경 활동 반경 활동 반경이고 네 저 점점점점 찍혀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적인 액션을 한 곳 가로채거나 태클을 했거나 볼 리커버리를 했거나 그거 그 반경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도 한 번 가로채게 한 적 있는 거죠 네 잠깐만 이렇게 다 했다고 네 저희가 지난 시즌 기록인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기록이 왜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봐 이게 어떻게 돼 아이 뭐 전경기를 다 합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한 경기가 아니니까 한 경기면 말이 안 되지만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가리질 않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비까지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우리 종합 티아고 알칸타라의 종합 능력 차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매끈하지만 하면 뭐 큰 육각형 작은 육각형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좀 더 더 많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미드필더 동일 포지션의 선수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백분율로 해가지고 기록들을 중앙 미드필더 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보는 이거는 분데스리가에서 기록은 이제 분데스리가하고 챔피언스 리그 기록인데 이제 5대 리그 선수들 다 합친 거거든요 아 5대 리그에서 중앙 미드필더들 전체 합쳐서 요 요 요 항목들 뭐 패스 성공률 볼 회복 능력 가로채기 태클 파울 얻어낸 거 뭐 이런 걸 다 평균 내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얼마냐 예 그래서 이제 백분율로 한 거거든요 백분율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저기 파이널 서드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고 예 이게 봐봐 몇 개 항목에서 5대 리그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얘 된다 얘 진짜 잘해요? 예 뭐 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